안녕하세요 이웃집오씨입니다 지난번에 라네사에서 두번째 불꽃을 얻었구요 이제 노래성어로 가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좀 짧았는데 하늘의 섬까지 갈걸 그랬나봐요 어떡해 알 수 없죠 김구가 알 수 없죠 여기서 최대한 번으로 지난 번에 돌아가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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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프겠다 꼭대기를 한번 가볼거야 그랬네 하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고추를 했네 이번에는 발판 쪽에서 여신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발판 쪽에서 여신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불꽃을 얻고 칼을 각성시키면 던져면 두 개쯤 더 있겠죠 세 번째 불꽃을 얻고 칼을 각성시키면 게임도 끝날 때는 다가오고 있네요 끝나면 게임 큐브에 남은 덱트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음? 항해만이 잡힌 게잎 항해만이 잡힌 게잎 흥검파람이 되니까 흥검파람이 되니까 흥검파람이 되니까 공간의 불꽃이네 그리고 대지의 기적이랑 이어졌던 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래되었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흥검파람이 아니면은 그 시간의 오카레나랑 무즈라에 가면 또 괜찮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즈라에 가면은 좋아요 변신을 하거든요 변신을 하거든요 야숨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1편은 업로드를 확인했었는데 지금 비공개 상태거든요 사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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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렇게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사실 이런 성공을 안했던건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흠 흥 아 nor 멍 사실 흥 오 wand 저 줄 안 다음대로 내을 걷고 잘 heals 다음대로 내을 걷고 다음대로 내을 걷고 하나씩 하나씩 세번째 노벨을 그 다음에 새롭고 돌아가서 높이를 좀 세우고 검색 높이 다 되겠네 지금 지방맥스는 40 40 이동으로 지방이 끝나기 때문에 마트릭에서 뛰어내렸고 학교로 왔네 사이가 계속 부르는 건가? 화살통에 여분이 있을거고 오 드디어 박패가 나왔습니다 3개로 아주 영없다 그럼 짐쓰고 있는 다음에는 맡기도록 할게요 주머니를 추가해도 될텐데 저절로 버렸으니 어쩔 수 없죠 자 테리를 찾아서 주머니를 좀 사야되겠어요 어떻게 하랏 어.. 하트.. 하트 마이탈? 필요없어요? 헐.. 못사겠네 얘는 많이.. 오.. 비싸네요 오.. 건축메달 오.. 좋은 메달이네요 헐.. 플러스 900이니까 1100까지인가? 오.. 하이이.. 도망가봤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라넬이랑 필로넬에 갔으니까 골딘서올로 이 쪽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골딘쪽으로 골딘쪽으로 1차로 떨어져서 서울인가 주황색이 더욱더 없긴 한데 전 빨갛게 빛나는게 올테니깐죠 전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에서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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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가는거같이 이제 어디야 정권에서올나 정권에서올나 신전압 등산국 신전압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오진을 시도했는데 울리는 데가 없네요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는거네 일단 지난번에 혹 샷을 얻었으니까 써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문구가 있나 올라오긴 했는데 딱히 뭐가 없어요 저기는 정리한다는 것 이 쪽에는 그냥 미끄러지면 될것 같고 등산국 쪽에 지금은 애매한데 어 여긴가 보네요 자 한 마리 자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빨리 해봤는데 실패했네요 자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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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아아! 연락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난번에 좀 멀지 끝나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여기 지금 빔이 또 넓고 경호사도 있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걸 쓰러뜨리면 넘어갈 수 있나 싶은데 일단 폭탄이 필요하죠 오 여기 하나 있네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못 건너갈 것 같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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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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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9 5 6 5 6 9 9 5 5 5 6 6 6 7 7 8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어? 넌 나를 뛰었나보네. 어차피 괜찮아. 죽진 않으니까. 염, Julie! 그러나 염스도 impatť! 염스도 problém. 으로? 포기하고 5개를 최대한 모으는 쪽으로 광양을 잡고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꽃이 있어야 편한데 저쪽으로 다 지금 먹어버려가지고 돌아갈 때 꽃이 없을 거거든요 가디언 피해서 계속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될 거 같아 지금 이거 엄청 놀죠 음 여기는 또 첨프 하나는 닿나요? 안 닿죠 줄질을 좀 해야 되는데 줄질할 시간이 대체 모르겠습니다 아 건너가 되나? 3칸 남아서 쫄깃쫄깃하네 다른 데로 온 건가? 어 망했어요 아 저기구나 저 qui 죽이 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동전인 금족을 선택하고 나머지 자녀를 해소하는 전략을 쓸거에요. 아까 이쪽이었죠?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위야. 저거는 다 넣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오래 서있었네. 미안하다. 오늘은 좀 느끼게 끝날 것 같아요. 나오는데 코치판. 남았습니다. 슬슬 조용히 조용히 다 했다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조용히 잡고. 맞춰서. 맞춰서. 맞춤팀가. 후. 슬슬. 네, 폭탄. 앙티가. 네, 이상하다. 으아. 우아. 우아.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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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때 길을 엄청 헤맬 것 같아서 지금 걱정했대요 어떻게 건너가지? 어.. 맵 나오나요? 음..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앞이거든요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왜 이렇게 못 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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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고하니 자, 그러면은 남은 것 좀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지금 채운 게 여섯 개니까 딱 맞네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먹고 여기 이쪽도 요거 올라가서 얘를 먹고 돌아오면 될까요? 얘는 세이브로 하나 남겨놔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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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right 어떻게 건너가지? 아, 이리로 가야 되는데 오, 그래도 먹었어요. 쫄깃쫄깃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돌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일단은 저희는 돌아오면서 하면 되니까 이쪽을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오뿔있네요 여기 뒤쪽에 오뿔있네요 여기는 나중에 와루 되니까 먼저 먹기 위해 오우 걸렸다 저기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기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기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거기다 흐른나 거기다 흐른나 저기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앞으로 절배로 또 하나 납라죠 내려올 때 걸리면 먹으려고 남겨놨습니다 자 이제 왼쪽 왼쪽 어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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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먹었어요 한번 도와야 되겠네요 걸렸죠 못 남겨놨으니까 먹으면 돼 hung 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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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회차, 4회차가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왔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한가 여기거든요, 여기! 아 이번엔 먹었습니다 여기서 또 걸리면 절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다 안 걸렸고요 일단 절벽화는 안전방으로 안전방으로 여기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 있으면 꽃이 안줄어드네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 여기 대놓고 카페 하나 있는데 이거 안 먹을거에요 지금 아 스타미너가 그 다음에 저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 저 앞에 하나 절벽화 얹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절벽화가 괜히 남겨놨나 10분에 하는데 50분 오르잖아요 그리고 뭐 시간 널널하면 돼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돌아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두 번만에 끝났어요 박수 걸릴 수가 없죠 비거리를 그동안 안하고 있었네요 비거리를 그동안 안하고 있었네요 자 현실로 현실이 온거야 덮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альную 방송입니다 4 6 감사합니다.